점수 3대0입니다 세드스쿼드 스매시 아 이 스매시구나 아 날카로운 골을 잘 받아야 돼 그 소리도 . 쟤 중독 세드슨 선수의 멋진 스매시 받아내지 못하는 이준식 선수입니다 일대영 서울의 선수의 스매시 띄워주고 녹고 랠리가 이어집니다. 김형민 선수 분발해주세요. 서우리 선수의 스매시가 김형민 선수를 풀었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0. 아니 세트스코어가 아니고 점수 3대0입니다. 세트스코어를 해도 3대0이 되겠지. 포제로. 아 넘어지면서 마달래는 아 그렇지만 세컨드 볼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원포. 네.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코어는 5-1. 6-1. 계속 이어지는 실수. 6-1으로 최승일 서우리 선수의 리드입니다. 5-1. 5-1. 5-1. 5-1. 5-1. 띄워주고. 한 번 다시 띄워주고. 반. 드롭을 치고 있는. 하이클리어.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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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클리어.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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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펌거어는 2,6. 2,6. 와. 우리가 memang은ара영입니다. 스매시. 꼭. damage. 참. 가자. 아. 아하,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스매시! 예, 강력한 스매시가 통하는 최종위 선수의 스매시입니다. 스코어 A2! 아, 여유있는 플레이. 아, 드랍이 네트에 살짝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스리에잇! 너, 너 훼손하려고? 아, 아깝습니다. 리시브가 네트에 걸리는. 나인, 스리! 텐, 스리! 리시브가 코트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텐, 스리! 아, 여유있게 받아냈네. 아, 역동작에 걸릴 뻔했는데 잘 받아넘기고 있습니다. 헤이! 아, 대각 드랍이 네트에 살짝 걸리고 말았습니다. 포, 텐! 아, 이 스매시가 네트를 살짝 타고 넘어가는 강력한 스매시. 원포! 네 대각 드랍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5-1 리시브가 몸쪽으로 가니까 당황해서 네트로 쳐내고 아 리시브 좋았습니다 6-2 백으로 밀어주고 올려주고 아 날카로운 볼을 잘 받아냈습니다 3-5 아닙니까? 3-5 3-6 아유 2선수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스메이였습니다 4-6 아 백크로스 드랍 김영민 선수 바깥으로 쳐냈습니다 5-6 네 대각을 이고 말았습니다 7-5 5-5 아 백크로스 하이클리어 8-5 8-5 김영민 선수의 스메시 랠리가 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대각 선 3-5 헤어피니 드랍이 포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5-6 6-7 6-7 6-7 6-7 6-7 6-7 6-7 가로채기 성공하는 이준식 선수 8-7 6-8 6-8 6-8 7-8 8-8 8-8 8-8 8-8 8-8 9-8 강력한 스매쉬 이준식 선수 성공했습니다 9-8 9-8 9-8 쎄성길선수 10-8 8-8 9-8 8-8 아 아 강력한 스매시 온라인 스매시가 다시 성공합니다 텐라인 소스 퇴근 슬프 세븐 춤출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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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 너무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아깝습니다 스포아가 몇 대 몇이야 23대 16 매치야? 열받아 보겠습니다 반스매시 대각 크로스 네트에 걸렸습니다 반사신경이 좋은 서우리 선수의 경기를 마무리 짓는 포인트였습니다 25대 17로 최승일 서우리 선수의 승 반사신경이 좋은 서우리 선수의 승